반갑습니다 여러분, 몽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싱가포르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국립대 NUS를 졸업했고 현재는 잠시 한국에 휴식 중인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인생의 절반을 싱가포르에 있었을 정도로 그냥 한국말 잘하는 싱가포르 사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싱가포르 공교육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싱가포르 중학교를 입학했고요. 최종적으로 NUS 국립대를 졸업한 이재용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에서 어떤 것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 유학을 생각하시거나 싱가포르 중고등학교 때부터 국립대학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면 많이 유익할 정보를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럼 싱가포르 공립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NUS 국립대 학교 생활 이야기까지 총 4편으로 우리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공립중학교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싱가포르 공립중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2010년에 국립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싱가포르 공립중학교는 총 140개가 조금 넘게 있고요. 각 중학교의 코스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학교가 4년제이고 고등학교가 2년제로 나뉘어요. 보통 국립중학교에서는 국립고등학교 가기 위해 5레벨이라는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위해 4년 동안 철저히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교육을 합니다. 5레벨이라면 중등 졸업시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 5레벨이 좀 많이 어렵나요? 혹시? 어, 공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입학조건 관련 질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국립중학교 혹시 입학하기가 많이 어렵나요? 예를 들면 입학시험 같은 거나 그에 따른 경쟁률 같은 거나? 예전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국립중학교에 입학이 가능했었는데요. 대부분 팩트시험이나 국립중학교 자체에서 실행하는 입학시험이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팩트시험으로 국립중학교 커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시험을 크게 영어랑 수학으로 보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충분히 준비하시고 가셔서 시험을 보면 국립중학교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 생각에는 개인이 느끼는 체감에 따라 난이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국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시험 난이도 문제라기보다는 경쟁률의 문제이지 않을까. 경쟁률보다는 외국인 자체 선발을 워낙 안 하니까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경쟁률도 중요하고 매 해마다 한국인들을 입학시킬 수 있는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많은 한국인들이 유학을 간다면 경쟁률이 더 힘들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본인이 입학하실 때 한국인들 많이 있었나요? 혹시? 10명에서 같이 봤어요. 10명이요? 네.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있죠? 제 학생이? 한 학년에는 한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학년에 80명? 10명은 꽤 많은데 그럼? 네 그렇게 됐어요. 아 근데 이게 그때는 맞아요. 외국인을 좀 많이 받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싱가포리. 지금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한 2명으로 한 학년에 들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컸다가 줄었네요. 네 많이 줄은 걸로. 결론은 뭐 이 팩트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인을 받는 쿼터가 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바로 이제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비나 생활비 용돈 뭐 이런 유학생활비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학비가 제가 다녔던 시기보다는 많이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국립학교는 월 한 150만원 정도 학비로 들고 중학생 기준으로 월 40만원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150만원이라는 게 월 학비가 비싸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국제학교의 학비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것이죠. 그게 장점으로 국립중학교의 장점이니까. 맞아요. 국제학교가 연간 7천만원에서 1억 정도를 학비로 계산을 많이 하니까 공립학교가 지금 연간 2천만원 수준인 거잖아요. 학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립중학교 학생들의 국적 비율은 좀 어떤가요? 일단 학교 자체가 국립중학교다 보니까 외국인들보다 로컬 사람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인, 인도, 한국인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남은 3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싱가포르인들도 사실 여러 인종 있잖아요. 중국계, 말레계, 인도계.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또 인종이 되게 다양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국제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학비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업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좀 어떤가요? 네 사실 공립학교라고 해서 국제학교를 비해 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수업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빡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도 컨설테이션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학생 개별적으로 더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5레벨 자체가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목이 수학, 영어, 과학, 질의, 그리고 역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커리큘럼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싱가포르 커리큘럼, 공교육 커리큘럼이 한국보다도 더 빡빡하게 시킨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혹시 학생들끼리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요? 과제나 숙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실제는 좀 어떤가요? 아니 일단 공립학교는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다 좋은 학교에 가려고 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성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근데 싱가포르의 교육이 좋은 점이 있다면 그냥 암기를 시키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응용을 잘 하는지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방과 후 과제나 숙제는 적당한 양이었어요.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부 싱가포르 공교육이 좀 주입식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느꼈어요. 저는 사실 왠지 공교육이고 싱가포르의 공부를 빡빡하게 시키고 뭔가 틀에 빡빡 박혀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주입식보다는 좀 더 비판적인 사고, 운영시키고 이런 숙제가 더 많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공립중학교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죠? 공립학교에서 O레벨이라는 졸업시험을 본 후 그 성적을 본 사람들 중에 30-40%는 JC라는 데를 가는데요. JC는 이제 공립고등학교가 되겠고요. 또 남은 30-40%는 폴리라는 코스를 밟게 되는데요. 폴리는 전문 기술을 배우는 전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0% 미만의 학생들은 바로 일시척하는 학생들이 있고 IT를 가서 본인에게 맞는 기술을 배워나가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JC로 진학을 해야 싱가포르 공립대, 난양공대 이런 데 들어갈 확률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폴리테크닉은 우리나라 전문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IT는 직업전문학교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 일을 바로 하는 애들도 있죠. 일을 되게 빨리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게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 반하고 보통 반 좀 나눠 놓고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별 반의 우수한 학생들 한 30% 정도 되나요? 25%요.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분의 1의 학생들이 JC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국립대로 가는 루트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루트를 타야 국립대를 들어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어, 더 다른 방법도 있지만 국립대를 갈 수 있는 제일 안전한 코스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테크닉을 가서 이제 전문대 졸업하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대 상위 10% 애들이 국립대 편입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 시작하고 IT 들어간 친구들은 국립대 거의 못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체계가 딱딱딱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좀 키우는 거 같아요. 이 학생들마다 그 필요한 요구에 따라 진로를 딱 찾을 수 있게 해놓은 해놓은 그런 체계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럼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싱가포르 공립중학교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공립학교의 장점은 그 공립코스인 거죠. 즉, 공립중학교 JC를 간 다음에 공립대학을 가기 위한 아주 좋은 첫걸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공립학교는 내신 성적보다 O레벨 시험 성적 한 번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좋은 고등학교를 잘 입학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공부를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던 친구들도 마지막에 좋은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례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되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내신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죠? 아무튼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 번의 시험으로. 단점도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싱가포르 공립학교에서는 영어를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식 영어 혹은 연극식 영어를 안 쓴다는 점입니다. 공립학교다 보니 영어인 싱글리쉬를 먼저 배우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싱글리쉬 또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 지금 싱글리쉬를 꼽으셨어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싱글리쉬는 사실 발음의 차이고 또 이거를 무시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사실 다 2개국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2개국어 다 배우지 않나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사람들 언어 능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싱글리쉬 쓴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액센트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호주 영어도 조금 다르다 싶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호주 영어도 발음 다르죠. 마지막입니다. 선배로서, 선배시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국립학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영상편지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국립학교에 다니다 보면 그날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한국과 다른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많이 어렵고 낯설 수 있는데 적응하다 보면 싱가포르 사람들도 정이 많고 재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진짜 최고의 선배.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나요? 네. 만약에 본인이 다시 과거로 2005년도로 이제 백투더퓨처 해가지고요. 네. 다시 내가 선택을 한다면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공립학교를 선택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선택을 한다 해도 저는 공립학교를 선택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공립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학비가 혹시 또 저렴한 거 하고 학비도 그 중에 있었죠. 그렇죠. 많이 싸니까. 또 다른 이유는 더 없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대학을 가기 위한 아주 좋은 코스. 공립대.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갈 것 같은데 저는 또 국제학교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립학교에서 딱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보였던 거는 약간 좀 액티비티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충분히 저희 학교는 충분히 있어요. 아 그래요? 학교도 했었고 밴드도 있었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CA 관련 행동. 아 알겠습니다. CA 관련 활동 많았다라고. 이거 사실 개인의 이제 호불호가 좀 있지 않나. 네 그렇죠. 학교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중학교 입학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편 또 예고 드려야겠죠. 다음 편에서는 싱가포르 고등학교 주니어 컬리지 제이 씨. 아 이 제이 씨 공부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 관련 내용인데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예정이시죠? 네 다음 편에는 제이 씨 혹은 고등학교 과정을 입학할 시 공부 환경, 학비 등 오늘과 같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뭐 학교에 대한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인지 뭐 이런 거 다 공유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뭐 저희가 처음으로 홈을 맞춰봤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도 있었겠지만 2편부터는 조금 더 완전히 크로스를 해가지고 좋은 협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ey guys. τ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